라카드는 일본의 전통 정원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돌이나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조성된 정원을 말하는데요.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작은 규모의 정원으로 명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돌과 모래, 자연적인 식물들로 조성합니다. 크기나 모양, 색상을 간결하고 균형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자리국립서에서는 2024년 틀밭형 키친가전과정 교육상을 모집 중입니다. 라카드는 식재, 어미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신청 접수는 그린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